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뛰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교회의 교회되기 예배의 예배되기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한절이 주님은 편안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두 3 급 1 2 3 7 9